누군가하고 스칼스 정권우 3 이건 강이 나왔다? 일단 딱 갑니다 공격 정권우 3 진영관 합격 토랑이는 토랑이가 좀 모임해 보이길래요 토랑이가 좀 세일인데 주원이 없대요 천렴 네 주원이 없죠 깨졌고 토랑이죠 드리브를 했다. 드리브를 했다. 드리브를 했다. 드리브를 했다. 호랑이! 여기서 뭔가 득점은 재난 득점을 위해서 바로 쳐봐요. 이제 나도 끝! 바로 심리전! 자야가 나오고 자야가 왔을 때 자야가 왔을 때 잘 먹고 갑니다. 오히려 이렇게 아니야.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. 난 말이죠. 우원이 갑니다. 벽으로 땡겨서 갖고 오는 거죠? 총독 세의 벽붓값이 들어오고 벽붓값이 들어오고 벽붓값이 켜! 타이프원 할파이브점! 진짜 맞아. 소위 버튼이 될 수 있거든요. 소위 버튼이 될 수 있거든요. 메가다리 타이밍에 도르 타이밍에 왔는데 각 1위처럼 사력을 견딜 수가 없네요. 우월했습니다! 그리고 메가다리도 바로 터졌고 또 한 번. 이렇게 그릇점파도 맞췄코 쫓아갑니다. 우와! 포켓블리온! 케이체가 한 명 확장이 왜 이렇게 세져 지금? 지금 잠가롭긴 한데 에스톱타격 엘 아니 이거 포켓블리온 지는 거 아니에요? 질 것 같은데 아니야! 진이! 아 기가 진이! 슈퍼 진이! 태광 진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